조선인민군의 힘과 지상 조선인민군의 힘과 지상 조선인민군의 힘과 지상 우리 전투원들은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 안겨주신 담력과 배짱, 천하무적의 억센 힘과 용맹을 더 억세게 교려갈 풀루같은 결의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저 넘름하고 믿음직한 모습들이 바로 조국이 자랑하는 우리의 일당국 전투원들입니다 지금 날아오는 단독 피하기와 막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난도 높은 여러가지 격파 동작을 연방 수행하고 있는 우리의 용맹한 전투원들에게 관중들은 열광적인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꼭 전개같은 귀수가 될 굳은 교리가 가슴마다에 비켜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